플레이 플레이 팀 백 솔로 크리티 어 그냥 넣어요 오케이 오리지널 얼른 들어오세요 뭐야 에드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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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얼른 들어오세요 야 아무도 안 들어와 외롭게 여태지님 들어오셨구요 다람님 들어오셨구요 일단은 여러분들 고스네가 1등 할거니까 2등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까먹었었어요 이런 저런 야 마지막 게임을 이걸로 선택하신 여러분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들어오세요 네 8분인데 7명밖에 없잖아 좋았어 좋았어 언제 됐어 시작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설마 보고하시는 분 안계시겠죠 네 네 설마 고스네 보구 방송 보면서 하시진 않겠지 설마 지금 화면 보는건 반칙이에요 네 아 오늘 1등 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어 어 큰일났다 엄지님 걸렸다 엄지님 걸렸다 오 다 있어 이거 이거 못내는 순간 다 먹습니다 이거 못내는 순간 다 먹습니다 어허 엄지님 카드만 타구 좋았어 공격했어 지금 다람님 침 침 침 침 침 이케헤헤 엄지님 카드만 타어 엄지님을 꼴등을 만들어드려야지 아이구 덥다 오피셜 오피셜 오오오 왤케 나 커졌지? 뭐지? 아아 이거 그거구나 효과구나 야 거꾸로 의미가 있나 거꾸로 하는게? 네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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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 또 끝 좋았어 됐어 오 왤케 카드가 많아져 이 분 뭐야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? 엄지님 카드 댁 많다 나 이거 낼 수 있는 거 안 나오면 계속 가져감 이런 근데 한 장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왜 네 장씩 가져가고 막 세 장씩 가져가고 막 그래 왠지 한 판만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어 뭐야아 아니 또 왜 왜 달암님 왜 저한테 자꾸 그래요 야 근데 많이 가져간다 야 근데 많이 가져간다 한 장이면 되는데 왜 케 장씩 가져가가지고 안 끝나게 만들어? 아하하하 하하하하 이러엔 다 걸었어 지금 나한테 음... 뭐야 왜왜왜왜왜잠깐 왜왜왜왜 왜 뭔데 뭐야 아 스피드였구나 아 맞아 아 맞아 아 너무 여유롭게 고르 아 아 이런 아 왜 다들 카드가 많아지는데 잠깐만 금강림 것도 뭐 스피드 모드잖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나 왜 많이 가져가 게임이 안 끝나겠는데 잠깐만 나 분명히 카드 한 3장밖에 안 남아있던거 같았는데 그 제곱으로 이게 카드가 제곱으로 이렇게 이거는 야 깔린 카드가 모자라겠다 이거는 아 아 아 아 죄송하네 엄지님 죄송합니다 네 안그래도 16장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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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놀자구요 야 돼찐님 분명히 저기 원카듯까지 지른걸로 알고 있는데 오 열땅이냐 우아앙 흐흫 아 야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구나 좋았어, 그래 좋았어 그거예요 또 돌려요, 또 돌려, 나한테 야, 이거 안 끝나겠는데, 잠깐만 12시 안에는 끝내고 싶은데 12시에도 안 끝나면 끝내겠습니다, 그냥 이거 뭐 끝나지가 않는데, 이거 잠깐만 나는데, 안 와 야, 내장 먹고 야, 이거 안 끝나겠는데 엄지님 몇 장 가져가 16장, 119, 16장 야, 이거 안 끝나겠는데 안 끝나겠는데, 네, 안 끝나겠는데 설마 건너, 건뛰 없겠지? 건뛰하면 안 돼요, 네 그래, 내가 할 거거든 이제, 아, 나, 이제, 네 그거 키면, 뭘 키면, 뭘 키면 카드가 많다는 얘기야 놀아, 아, 니마, 왜요, 저도 차려야죠 네 아, 내게 해드릴게, 걱정마 원래는 안 내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, 내게 해드려야지, 그래도 좋았어, 이번 내게 해드렸어, 좋아 그래도 엄지님인데, 내게 해드려야지, 음 야, 이거 그냥 내게 했다가, 내가 죽겠는데 12시 되면은, 가차없이 끝냅니다, 예 안 끝날 것 같애요 와아 야, 나는 뭐, 하지를 못하는구나 뭘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해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다니까 어, 골피나리 비스트다 하나는, 어, 타이거님 언제 오셨어요?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힝 야 야, 현실에서 게임 이렇게 하면은, 진짜 욕먹습니다 야, 현실에서 게임 이렇게 하면 욕먹어요, 네 진짜, 진짜 여긴 오지도 않아 순서가 여긴 오지도 않는다니까? 음 왔다 드디어 왔다 엄지님 하나 터래요, 네 아니, 나 정말 하하하하 달아님, 달아님 못하고 있어 설마 또, 턴은 안 되겠지? 턴은, 턴 또 없겠지? 네 턴 또 오지 않겠지? 네, 설마, 그렇지 하네 그리고, 한 번 더 해드리게 해드릴게 야, 이거 무섭다 야, 이거 무섭다 누군가는? 네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, 누군가는 네, 화이팅 네 누군가는 이겼으면 좋겠어 또, 야, 야, 좋아, 엘링크님 화이팅 야, 야, 진짜 너무 많이 가져간다 진짜 뭐야, 이건 또 이건 또 뭔데? 아니, 잠깐만 야, 나도 야, 저, 내가 적을 응원하기는 처음이다 또 야, 달아님 빨리 이기게 해 드려야겠다 야, 잠깐, 방금, 방금 두 장이 셨는데 방금 두 장이 셨는데 열두 장 뭐야 잠깐만, 열 장 언제 먹을까 잠깐만 방금 두 장이 셨다고, 이분 이분 뭐야, 잠깐만 잠깐만 흐허헝 내 다른 타에 야, 파랑 좀 오케이, 파랑 갑시다 파랑, 파랑 진작, 내가 파랑이 없죠 진작 파랑 갑시다,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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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랑 파랑 가자고, 잠깐만 왜케 협조를 못해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하하 오 됐어 파랑 좋았어 하하하하 야하하 방금 전에 두 장 가지고 계시다 엘링크님이 열다섯 장 늘어났어 아유 젠장 갈게 없잖아 하하 와 와 뭐야 저거 야 와 이거 야 현실에서 진짜 이러면 욕먹어 이거 야 한게임이 끝나질 않잖아 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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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안 눌렀어요 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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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보여 좋아 얼른 다람님께 다람님께 얼른 다람님께 네 다람님께 얼른 줘요 빨리 안돼 빨리 끝내야 돼 네 제가 어떻게든 막는다 잠깐만 턴턴 돌려 턴 돌려 돌려 돌리라구요 제발 아 젠장 아 이런 안 끝나잖아 골스날이 아예 시작도 못하잖아 아 하하하하하하 오 드디어 내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아무도 못가 야 야 이케 이 게임 누가 선택했어요 이거 아 진짜 아니 내가 엄지님 봐준 게 몇 번인데 와 이거를 곧씨내리 아예 못하게 만드렸나 그냥 5 4개 6개 설마 야 야 이제 오늘 방송 재밌었구요 예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2시가 다 됐구요 자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많이 하셨구요 다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뭐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거야 나 맵인데 아 고양이는 귀여우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이 게임 안 끝날 것 같아서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어서오세요 네 네 이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아서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야 나는 아예 하지를 못하네 고양이는 귀여워 어 근데 저거 진리긴 하지 드디어 내 차례인가? 드디어 내 차례인가? 드디어 내 차례인가?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눌렀잖아 눌렀는데 아 아 아 일단은 수락하고 아 진짜 하기싫다 눌렀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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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네 예 재미있었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난 나갈거야 나도 할일이 있는데 나갈거에요 아니 아 뭐야 이거 냈는데 이 카드로 천원 합격했는데 이거 네 카드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나 이게 어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카드를 더 먹게 되냐 말이 안되는데 어 어 너무 덥다 일단 얼른 끝내고 싶은데 언제 끝날까요 이거 함정 카드는 없는 걸로 했어야 했죠 아 젠장 하하하하 다람님 방금전에 두장 남았던 분 맞아? 네 아 야 무섭다 와 와 와 무섭다 와 무섭다 무섭다 와 음 으 으 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야 끝내 안 끝나겠 안 끝나겠는데 네 누구도 이길 맘이 없잖아 지금 네 이길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지금 20장이 최고인가 보네 20장 이상은 안 먹어지네 야 엄지님 엄지님께 물어 저건 억하심정이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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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뭐야 금강림 금방 끝날거 같잖아 좋아 금강림을 도와줘야겠어 좋아 금강림을 도와줘야겠어 네 웬만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네 네 도와줬어요 네 도와줬습니다 그 나도 힘드네 욕이 절로 나와 하하하하 도와준다 하하하하 아니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롙 Basic 그냥 기분 줘 드린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하ора 하하하하하 του irmi 이실랫 음미 로맨 Indeed 이 Muslims 이걸 아 어 네 으하 어카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엄청난 도움이 되드렸어 음 나쁘지않아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두장 두장 두장이나 있지 두장 과연 두장뿐일까요 네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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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사람들 미쳤어 지금 아니 왜이래 이거 이길 생각이 없어 잠깐만 잠깐만 누구누구를 도와줘야돼 이거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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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님을 도와 드려야되나? 네 백지님을 도와 드려야되나? 네 blem하네요 백지님으로 도와 드려야되나? 바으 흐하하하 어허어어어어흐 divided 음침님 잘가요 뭐야 오! PVIVIVIVIVIVIVIVIV沒錯 회 boost 훠허헤헤헴 흡흡 FUCK 후하핳하하핳 맥HAHA 흐하하하하하하 아니 카드가 무한인가 말이 안 되는데 네 잘가라 9 흐흐흐흐 흐흐흐 아 봐요 봐요 이제 아 봐요 안 돼 아 이거 인내심이 너무 한계가 왔어 너무하잖아 끝나진 않게 이거 야 24시간에도 안 끝나겠다 이거 야 하루종일에도 안 끝나겠다 네 야 진짜 끝내야겠다 이제 안 돼 나 이제 안 돼 방금 전에 실생카드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 아 야 야 복수할거야 지금 복수하지마 흐흐흐흐 복수하지 말라고 네 복수하지 말라고요 네 아 으 으 어 어 게임하면 지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ever 안 끝나 아니 안 끝나 아 4 으 아 아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들 뭐야 뭐야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 사람들 짰어 지금 딱봐도 아직 복귀만 10% 이런 아 너무 힘들다 오오오오오오 엄지님 못해 엣하학하하하 네 이것만 하고 방종합니다 아 수습하던게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얼른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아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세요 원래 진작에 끝냈어야 했는데 못끝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너무 더워요 아 근데 아이디가 맘에 듭니다 고양이는 귀여워 맘에 듭니다 가 USK 렛츠고 좋았어 다람님 도와주자 다람님 도와주자 다람님이 이제 심리에 가까워져 고스나이는 안 귀여워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뭐야 엄지님 도와줘야되겠구나 아 젠장 괜히 건너뛰겠네 나 빨이랑 노우가 없어 오케이 빨이랑 노우가 없데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그렇지 아 노란색으로 내면 안되지 잠깐만 노란색으로 내면 안되잖아 노란색으로 내면 안되잖아 노란색이 없다고 했는데 노란색을 왜 내 음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끝이 보인다 좋아 드디어 끝이 보여 네 다람님 도와줍시다 네 그렇지 그렇지 고스나이가 이 많은 카드중에 그게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과연 고스나이를 공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? 어 좋아 아 잠깐만 빨간색이 없잖아 이분 아 잠깐만 블랙 카드가 뭐예요 근데 블랙 카드가 뭐예요 근데 아아 아 색깔 바꾸는거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이는구나 바꾸지마 탈암님 탈암님 이기게 좀 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엄진이형 맛이 갔는데 지금 웃으시는데 지금 웃으실생각이 아닌데 웃으시 웃는데 지금 네 뭐야 뭐야 없어? 만울수록 좋으니 만울수록 아니 이 사람들 끝낼 마음이 없는데? 잠깐만 끝냅시다 자야되요 나 지금 자야되 아 잠 못자 지금 그나마 다람님 어 뭐야 금강님 도와드릴게요 네 아까전에 제가 잘못 도와줘가지고 카드를 또 드렸었는데 도와드릴게요 이제 골스나리만 믿으세요 이제 공격해 공격해 다 받아들일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지 내가 먹는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네 오 뭐야 저 분이 그냥 카드 다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저 분 카드씩 빼야될거 같은데 이제 네 리버스 오오 또 리버스 오오 나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자 다람님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없는거 내지 말라고 아이고 초록 초록밖에 없대잖아요 잠깐만 초록밖에 없다는데 이 사람 안돼 그 먹지마 더 먹지마 네 빨강이요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버그님 카드 버그난거 같은데 카드가 너무 많은데 카드가 너무 많은데 카드가 너무 많은데 카드가 너무 많은데 카드 나눔 카드 나눔 와우 카드 아다마다를 여유 속을 줄이야 음 갖고 싶은 사람 그 아무도 갖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안 자요 안 자요 그냥 준다는데도 안 자요 아니 좀 누군가 좀 이기게 좀 해주자 아니 이거 아우 잠깐 엘링크님의 가능성이 있잖아 음 ㅎㅎ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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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하하하하핰 이제 해탈했어 다들 다들 해탈했어 네 뒷돈이라도 찔러서 와아 엄지님 뭐야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이거 안 끝납니다 이거 . 핫핫 삼십장 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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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 잘 먹겠습니다아 잘 먹겠습니다아 먹어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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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흐흐흫 카드 뭐야 저분 카드 가지고도 게임할 수 있겠는데? 네 indie Uh 들어가 있는데 최대 레전드js 흐흫흐흫 아 젠장 레전드 찍고있는거죠 지금 아 아 너무 더워 building الض악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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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흠흠흠흠 아니 저도 버그님한테 카드는 카드는 좀 내게합시다 아니 버그님한테 건너뛰기는 좀 그렇지 누가 연장궜셨어 누가 연장궜셨냐요 버그님한테 적어도 카드 낼 기회는 줍시다 적어도 카드 낼 기회는 주자 적어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게임이 안 끝나 쟨장 문제는 이게 마지막판이라는거 젠장 조만간되방송말고 디코해서 널어라야겠어요 이분들 설마 오오오 엏 Corinthians 아핳핳핳하핳하핳핳 희흐흐흐핳핳하핳핳핳 핳핳핳핳 MICHAEL 하핳핳핳핳핳핳핳핳 끝까지 해주세요 제가 대찌님 가장 가능성 있어요 지금 음 나잖아 두 개 나눔 라핳핳핳핳핳핳 그렇지! 대찌님! 이겨! 이겨야돼! 좋아! 대찌님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무슨..뭐야! 무슨 색이야! 대찌님 무슨 색이야! 빨리 알려줘! 빨리 알려줘! 에이 몰라 어 빨..오오! 빨강했는데 오오오 발로란트님 발로란트님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때문이야 이거 아니 잠깐만! 난 해탈했다 해탈했다 아니 공격카드는 왜 끈이 없이 나오는데 도대체 끝내자 끝내자 제발! 대찌님 좀 도와줘요! 대찌님 좀 도와줘요! 제발! 네 안 끝나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버그님은 카드 모으는데? 네 누가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뭐냐 원카드 비슷한거 하는데 혼자 유행하시는줄? 네 어 뭐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버그님 저기 카드는 내게 주자 진짜 네 아니요 그러지마요 진짜 새벽까지 안돼 진짜 자 내세요 네 아하 дв뤼 아하 야아 안 끝나겠는데 이거? 네 아 가고싶다 뭐있어? 버그님이 없을리가 없어 이거 그렇지 엘리크님 있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안 끝난다 오늘 오늘 안 끝난다 오늘 안 끝난다 이거 네 내가 이긴다 아니 아니 잠깐 이거 돌려드릴게 왜그래요 버그님 4개 해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막는다 좋았어 아주좋아 오 뭐야 나 없는데 아 젠장 아니 잠깐만 아니 고정댓 있어요 갑자기 디코 들어오셔가지고 더 노시면 돼요 네 지금은 오버가 됐으니까 디코 들어가서 그냥 노셔도 됩니다 자 있을거야 분명히 공격을 하겠지? 오 뭐야 자 자 저기 다람이 무슨 무슨색? 다람이 무슨색? 다람이 무슨색? 빨리 무슨색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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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색? 무슨색 빨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죽어도 막는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돼 막지마 아 아 저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이분도 카드가 줄어들진 않는데 네 아 고전댓이 안보여요 저기 느낌표 디코 하시면은 보일거에요 느낌표 디코 하면은 디코 주소 있거든요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버그님 그래도 32개에서 28개로 줄었다 음 오 노란색 오 노란색 오오 노란색 없다는거 알 겠지만 먹어요 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pot 깊은 빡침이 보인다. 네. 아, 더워. 아무도 못감. 가야되요. 네. 복수심으로 가득참. 아니, 이 사람들 미쳤어, 지금. 하루종일 이거 할, 이거, 이거 할 기계야. 이게 더위가 지금 사람을 다 망쳐놓는다고. 네. 와. 무한의 굴레인데, 맞아요. 음. 자, 엄지혜님. 주에게. 아니, 저분은 카드를 가져가려고 그러잖아, 자꾸. 음. 내질 않아. 저 버그님은. 네. 카드를 안 낸다니까? 네. 좋아, 대찌님의 가능성이 있어. 좋아. 아..끝내고싶다 대찌님 죽여 하지만 골치 플래그 때문에 갔네 이런 저도 갔어요 네 어! 금강님! 오! 그러네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신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..더 무덥다 야..뭐야 난 언급도 안했는데 야..먹어! 다 먹어 그냥 먹어버려 그냥 포기해 그냥 몰라 그냥 해 그냥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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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가 선택이 잘 안돼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카드 선택이 안된다니까 네 자 이번에는 저 버그님은 분명히 있었을거야 있었는데 일부러 안낸거야 네 하하 하하 나구나 자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다같이 복귀하자! 먹지마! 오 카드가 오 카드가 없는줄 알았네 카드 카드가 중간중간 사라지는데 네 스피드 런 모드 오오 음지님 감사합니다 베리베리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! 됐지! 됐지! 저거 누르지 마! 아니 잠깐만! 아 눌렀어! 아 젠장 오피셜 아 아 아 아니 잠깐만 아 눌렀어! 아 젠장 아 아 아 끝날게 이겼는데 오피셜 왜 안 눌렀어! 아 젠장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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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흐하 흐하하 아니야 지금 이제 이 무한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가 중요한거야 지금 카드좀 카드좀 카드좀이라니! 잠깐만! 카드좀이라니!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나 그 많던 카드 어디갔어 나 그 많던 카드 어디갔어 뭐 ION 하 에 어 금지만 닿게 먹는 just 흐흫 자랑이 아니야 athlete 그건 자랑이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자랑이 아니라고요 히히X 슛 쯧 이제 다들 지치기 시작했을거야 이거 나가는 사람이 지는거라는걸 다들 안거야 그냥 자고싶다 나도 카드좀 이분 카드만 카드만 먹고 있잖아 이거 게임추천 누가했어요 이거 아 진짜 뭐 그렇지 뭐 주면 복수해드립니다 아무나 좀 이겼으면 좋겠다 나 땀 엄청난다 샤워하고자야겠어요 나는 뭐 카드 낼 기회를 안주네 나는 이겨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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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주세여 이 깊은 깊은 그게 보인다 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! 그러지마!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드디어 끝이 보인다 오오오 나는 카드를 한번도 못 냈다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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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낼 카드가 없어 어! 살려줘 그래 잘했어요 야 이 많은 카드중에 이거밖에 낼게 없죠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니 버그님 그 카드 버그 난거 아니에요? 네 오피셜 자 아무나 이겨라 진짜 아무나 이겨라 좋았어 좋아 그래 끝이 보인다 드디어 끝이 보여 드디어 끝이 보인다니까 무슨색이야 무슨색이에요 무슨색 빨리 무슨색이에요 빨리 다람이 얘기해 빨리 아 젠장 아 얘기하라니까 아 젠장 아니 그걸 자 끝내자 살려줘 오케이 렛츠고 와우 자 엘링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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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